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평가원 영어 영역의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정지이고요. 먼저 이 업법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주요 문항들, 5단원 상위 8문항을 제가 차례대로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29번은 정답인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바로 위에 위에 주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The courage of lion wants. 사자가 원하는 용기. The intelligence of scarecrow longs for. 그리고 허수아비가 너무나 열망했었던 지능. And, 그리고 the emotion the tin man dreams of. 그리고 양철 인간이, 깡통 인간이 꿈꿔 마지 않았던 그런 어떤 감정. 자, 이런 것들은 being attribute. Attribute입니다. 자, attribute의 뜻이 뭐겠어요? 속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They already possess. 이미 그들이 소유한 속성입니다. 혹은 이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앞에 주어가 3개가 나왔어요. A, B, and C.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R.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Attribute. 자, 이러한 속성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속성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필요해요? 문장의 동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R을 갖다가 ing를 붙여서 being으로 바꿔놓는 거. 사실 최근 15년 사이에 평가하는 어법의 정답은 70% 이상이 여기서 나왔죠. 그렇죠? 괜히 잘 있는 동사를 ing로 바꿔서 틀린 문장 만들기. 자, 문장 전체의 동사, 뭐뭐하다 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찍었던 거다 보시면요. 4번 문장 보실 텐데요. 자, 4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 그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어떤 마음속의 조건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But as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In which, 그런 방식을 가지고, they're already related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도 괜찮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스탠더드하게 말씀드리면 which나 in which, 이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네, 그럼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범위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건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which라는 건 in the way라는 문장인데요. 앞에 있는 way를 지칭하니까, 그죠? the way고요. 자, 그러면 in the way가 뒤에 있는 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연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괜찮나요, 그치?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마 틀리신 분들은 이 relate라는 동사가 관계를 맺다는 뜻인데 이 relate하고 to 사이에 뭔가 something이 빠졌다, 흔히 말하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n which가 아니라 위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확인해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셔야지 단어의 구조만 가지고 보시면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5번 바로 했죠. After all, 어쨌든.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오주로 가는 여행 도중에 그런 속성들, 본인들이 막 꿈꾸던 그런 속성들 이미 보여주지 않았니? A journey, 자, 오주로 가는 여행은 이런 여행이잖아. Motivate by a little more than an expectation.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단지 기대감 때문에 동교부를 받은 그런 여행이잖아. An idea, 자, 그 기대감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But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그들이 원한 뭔가를 미래에 얻을 것이라는 확률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만 동기부여를 받은 거잖아. 괜찮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컴마가 있고, a journey,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motivated,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 이걸 틀린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 pp 형태를 어떻게? 동사로 바꾸면 틀린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과거니까 the journey was motivated. 이렇게 바꾸면 틀린 문장이 돼요. 왜? 앞에 문장 끝났지, 그치? 자, 문장과 문장을 컴마만으로 연결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was로 집어넣어서 틀린 문장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뭐뭣에 동기부여를 받은 journey. 또 journey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pp 형태가 맞다. 사실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수능에서 정답을 활발하게 결정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을 모방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따라 하시고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을 하시면 어법상 틀렸다는 걸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는 항상 물어봤던 것들을 물어봤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을 못 알아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비스라는 단어를 속성들이라는 명사로 해석한 게 아니라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혹은 부여하바, 부여하다 이런 동사로 해석하시는 바람에 아마 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